세계를 받은 어린이, 세계를 받은 어린이는 1, 2, 3절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의로운 노아 이렇게 나옵니다. 고운 세상, 고운 세상, 말씀으로 만드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은 엄지를 놓고 손, 우리 하나님 한 번, 그 다음에 깊이하고 한 번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 온 세상은 여기에서 가슴에서 온 세상 쫙 펼쳐요, 받는 거. 다스리라, 한 손은 들어가고 한 손 다스리라, 그 다음 이 손이 그대로 명령하셔, 오른쪽, 왼쪽. 그 다음 우리는, 우리는, 세계는 동서남북을 가르쳐요. 세계를 받은 어린이는 뒤를 힘차게 보고 어린이랍니다. 인사, 모자 벗고 인사. 그 상태에서 문화선교는 발도 들어오면서 문화선교, 사명따라는 손어리라고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돼서 발로 앞, 뒤, 옆, 가운데로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살아갈래요는 박수를 네 번 칩니다. 살아갈래요. 그 다음 여기에서 죄악세상은 죄, 수갑처럼. 죄악세상, 살던 엄지, 검지를 펴면서 살던 의로운 노아는 할아버지를 영상을 했어요. 의로운 노아. 노아는 사람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 머리를 가르칩니다. 구원하는 방주, 밑에서 교회, 교회를 만들어요. 그 다음 만들었어요 하는 교회가 내려오면서 뚝딱뚝딱 만드는 거. 그 다음 우리는, 세계받은 어린이랍니다. 인사. 그대로 들어오면서 문화선교, 발로 앞, 뒤, 옆, 살아갈래요. 애굽나라는 나라를 표현하기가 그래서 무릎, 박수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나라. 총리는 옆에 총을 대는 씩씩한 사람. 총리 대신 요셉 아저씨는 그대로 오면서 배를 내밀고 발을 앞으로 냅니다. 의 요셉 아저씨. 사장배처럼. 그 다음 애굽나라. 똑같이 박수. 애굽나라. 지혜는 머리. 지혜로 반짝반짝한 지혜가 나왔어요. 다스렸어요. 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여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엄지로 해서 찍고 다스렸어요. 요 앞으로 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세계받은 어린이랍니다. 그대로 문화선교 발 사명따라 살아갈래요 짠.